코를 짧게만 킁킁거리듯이 이렇게 마시는 거에요 짧게만 그 다음에 고 양만큼만 내쉬는데 어떻게 되시냐면요 이빨을 다물고 입술을 오므려서 최대한 여기를 저항을 주는 거에요 공기가 나가지 않을 정도로 배에 힘을 줘서 이걸 밀어서 내쉬게끔 푸 소리나 쉬 소리가 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팁은 뭐냐면 코로 마시고 내쉬는 사이에 숨을 멈추시면 안되요 숨을 참으면 이게 성대가 딱 달라붙어 버려요 이런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멈추지 않고 이렇게 하는게 기침업체 호흡법입니다